팔다리를 흔들흔들 고개를 까닭까닭 온몸을 아프면 안 돼 No! No! 건강해야 해 Yes! Yes! 언제 어디서나 운동해요 면역 키워 건강해져요 콕콕콕콕 면역송 시작! 팔다리를 흔들흔들 고개를 까닭까닭 온몸을 흔들어서 몸을 탈탈 털어봐 옆구리를 늘여네려 발을 들어 늘여네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몸을 쭉쭉 늘여봐 발을 앞으로 쭉쭉 뻗어 스포트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리 힘을 키워봐 다리 힘을 키워봐 줄 넘기 점프해 높게 높게 점프해 콩콩 왼발로 콩콩 오른발로 콩콩 높게 높게 뛰어봐 한 바퀴 돌며 점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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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빠르게 돌아 점프해 아프면 안 돼 건강해야 돼 언제 어디서나 운동해요 면역 키워 건강해져요 콩콩콩콩 면역 솜 끝 znaczy 그러면 싱달confusion 왼쪽으로 duc만 넣고 젊이 어릴 때 솜 끝 부끄덜 로스트 마는 humility 내 ar 요즘